할만한 새끼들이 진짜 나를 모르네 저 배신 먼들 입에 호르내린 underground도 나의 오랜 몰입 조건 멤버십 없어도 로겐 리치 이제 회사 간의 몰입 수지 타서 맞춰 모든 게 우리 쇼에 부르려면 돈을 내다 하여 손이 따져보고 거론해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쉽지 매달 근거에 다 키피 이제 돈을 쓰는 건 더 쉽지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넘겨보는 거야 BP 돈을 쓰는 거야 쉽지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미치 빠진 도개 키피 미래마냥 아니라고 빙빙 물론 벗어났지 빈틸 햇빛 많이 드는 3층 빌딩 I'm project 누구 EP 아니 long break 또는 dissing 크게 살아남을 확률 50 You better 채우는 내 빗니스 너희 나들 내 선택을 믿지 나도 너를 믿지마 흠미 불안하듯 부는 느낌 자꾸 개선기를 켜는 미팅 너희때로 내가 밉지 네 욕심 많아도 난 FM 이제 정산 받아야지 일찍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쉽지 매달 근거에 다 키피 근데 돈을 쓰는 건 더 쉽지 넘겨보는 거야 BP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넘겨보는 거야 BP 돈을 쓰는 거야 쉽지 이제 넘겨보는 거야 함께 보는 거야 함께 보는 거야 올라간 밸류 팬이 꽉 채버린 밸류 매년 세게 내는 VT 5년 전 500 애가 친백배가 되니 이젠 실전이야 넌 백디스 제대로 된 앨범 한 장에 최소 사는 제약비를 써야 Make Day 뜨러냈어 기대하면 보낸 거야 허리 휘기 전에 빨리 Payback 해줘 Payback 해줘 May Day 지발말이 쉽지 여긴 버블월드 아직 이 밤은 오다치고 다 숟가락 들고서 식탁을 더듬어 방송이 터진 건 억살인데 왜 다른 애들 뮤비에 몇 천불러야 그럼 나도 행사 가격도 불러 터질 것 같아도 처먹어 처벌어 주식을 없이 너와 계산기 들고 말하더니 5년 전 우린 분명 같은 꿈을 꾸고 옆에 서 있었진 않았니 하지만 이미 동생 등록된 이젠 나 상구형이 아닌 사장님 난 상구형이 아닌 사장님 그럼 잘 들어 내가 말하잖니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쉽지 매달 근거에다 keep it 근데 돈을 쓰는 건 더 쉽지 넘겨보는 거야 baby 이제 넘겨보는 거야 bp 넘겨보는 거야 bp 돈을 쓰는 거야 쉽지 이제 넘겨보는 거야 이제 돈으로 버는 거야 창문을 보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